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중웅입니다. 자, 5월 10일날 치렀던 5월 모의고사, 원래 4월달에 봐야 되는데 이렇게 밀려서 봤던 모의고사, 일단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동아시아사입니다. 동아시아사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정답률이라든가 문항 분포를 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문제를 쭉 풀어보니 굉장히 난해하거나 해석을 어렵게 하는 문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를 차근차근 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해당 시험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1번부터 가요. 1번. 자, 미투신 이 지역을 지도해서 골라보자. 아니, 1번 문제에는 솔직히 신석기랑 청동기가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한번 골라볼게. 정답률도 굉장히 높은데 우표를 보는 동아시아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문화를 물어봤고요. 채도. 물론 채도라는 게 핵심 키워드가 될 수가 없어. 왜? 여기저기서 채도는 다 나오거든. 하지만 양서 문화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 자료.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양서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채도의 표면에는 물고기나 사슴 등의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당시 사람들의 여문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서 문화를 골라보세요. 정답은 1번. 여기죠, 여기. 황원강 중류지역. 그럼 여기는 훙산문화. 여기는 다원커문화. 한반도. 여기는 조몬문화. 여기가 허무드문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아니 신석기 시대 문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는 겁니다. 동아시아사 첫 번째 문제로 나오고 항상 초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맞추고 가세요. 자 문제 2번으로 가봅시다. 2번. 가 국가의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세요.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는 당나라의 학생을 자주 보내서 예학과 제도를 배우게 하였다. 아 당나라의 학생을 보냈나 봐요. 게다가 해동의 강성한 나라가 되었대. 아 해동의 강성한 나라가 되었던 이 나라는 일단 해동의 바다 동쪽에 강성한 국가라 불렸었나 보네. 해동성국이라 불렸겠구나. 그럼 가 국가는 일단 발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옥저, 고구려, 부여 등의 옛 땅을 차지했다. 그리고 가 국가의 영역은 사방 오천리고요. 오경 15부 62주를 두고 있대요. 이것도 우리가 지방행정제도에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관제로서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과 중대, 선조성,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다 있네요. 그리고 정당성 중심을 운영하면서 6부가 나오죠. 충, 인, 의, 지, 예, 신, 6부가 있었다. 삼성 6부제를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이 국가는 발해입니다. 그럼 발해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래요. 조금 전에 봤지만 여기 써있는 것대로 중대, 선조, 정당성이 있는데 이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당성의 수상이 누구라고? 대내상이라고 이거 기억하라고. 그리고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다녀있으며 충, 인, 의, 지, 예, 신 기억나? 삼성 6부제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골라보겠습니다. 1번 독서 3포과를 실시했다. 신라입니다. 그죠? 원성왕 때. 2번 자연왕 우연왕을 두고 있다. 흉노네요. 3번 교육기관이었던 주자감을 설립했다. 주자감 정답은 3번 되겠다. 그죠? 교육기관 주자감. 당나라는 국자감. 발해는 주자감. 기억하세요. 4번 남명관제와 북명관제를 시행했다. 누굽니까? 이 나라 거란족이죠. 5번 행정을 총괄하는 태정관. 1번이네.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발해의 통치체제. 유교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령과 관련된 문제. 다음 문제 3번 가볼까? 가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아니 오히려 1번 문제보다 정답이 높아. 가황제가 누군데? 진시황제겠죠. 왜? 말리양승을 축조했으니까 그냥 바로 보자. 먼저 진시황제야. 진시황제. 그럼 진시황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통일. 황제라는 칭호를 최초로 썼다. 진시황제. 이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1번. 남비에서 정복했다. 오이에 정답. 큰일 납니다. 이건 한 무죄때야. 헷갈림 안 돼. 다음 2번. 팔기제를 시행했다. 후금. 누르와치 때. 이게 청나라까지 이어지죠. 3번. 수도를 대도로 옮겼대. 아니 대도란 말이 나왔어. 카라코롬에서 대도로 옮겼다. 원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분서갱유를 진행했다. 정답은 4번이죠. 분서갱유. 정답 4번. 5번. 정화의 함대를 파견했다. 명나라입니다. 황제 누군데? 그렇지. 영락제. 정답은 4번. 명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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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나라입니다.